오늘은 음식보다 흥미로운 경험을 팔아라, 수타소바의 매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식당에서 단순히 좋은 음식이니까 드세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는 음식보다 흥미로운 경험을 팔아라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는 반죽하고 자르는 소리로 인해 느끼는 흥미와 기대감을 팔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개념을 수타소바의 매력을 이용해 적용해보겠습니다. 수타소바는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로 인해 고객이 느끼는 감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타소바를 만드는 순간 면이 잘리는 모습과 그 소리가 손님의 시각과 청각을 자극합니다. 이때 흥미로운 경험을 기대하고 느끼게 됩니다. 고객이 수타면을 먹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면이 담긴 그릇이 테이블에 놓이고 찌유의 면을 찍고 파를 얹는 순간 그 향이 퍼지며 감정이 고조됩니다. 이때의 시각과 촉각, 향기 그리고 소리 모두가 손님의 입맛을 돋우고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수타소바는 그 음식을 통해 고객이 느끼게 될 특별한 순간과 감정에 더 큰 가치를 두고 팔아야 합니다. TV 속 국수 광고를 보면 사람들이 즐기며 웃고 있는 모습은 음식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이 요리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즐거운 경험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먹었을 때 어떤 경험을 할지를 상상하게 되고 이는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식당에서 돈을 지불하는 손님들은 모두 특별한 순간을 사고 싶어합니다. 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과 기대감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수타소바를 판매할 때는 맛이나 품질을 강조하기보다는 고객이 느낄 수 있는 감정적 경험 즉 흥미와 기대감을 안겨주는 마케팅 전략을 세워보세요. 음식보다 흥미와 기대감, 감정적 경험을 팔아야 한다라는 소비자의 감정을 움직이고 그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마케팅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고객이 느끼는 흥분과 기대 그리고 감동을 팔아야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이 될 것입니다. 수타소바가 가져다 줄 특별한 순을 강조하는 것이 소비자와의 강력한 연결을 형성하는 열쇠입니다. 마케팅에서 중요한 오늘의 교훈은 완성된 요리의 물리적 특성이나 품질을 단순히 설명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고객이 해당 음식을 먹으며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과 특별한 순간을 강조하는 쪽으로 식당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객의 구매 결정은 감정적 경험에 큰 영향을 받으며 이는 맛있는 요리 넘어서는 더 큰 가치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라면 광고라도 사람들의 행복한 순간들을 더 많이 보여주는 이유는 그 음식이 줄 수 있는 감정적 기대감과 경험을 전달하고 흥미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런 방식은 소비자에게 더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이 음식을 통해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지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그 음식이 가져다 줄 감정을 미리 경험하고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타 소바는 한 끼 식사로 끝나는 것을 넘어 손님들에게 감정적 경험과 흥미, 기대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매력적인 요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소바 장인이 블로거와 유튜버가 되는 것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는 수타면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키오스크 카운터형 좌석을 갖춘 식당의 장점은 혼자 장사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창업 예정자 중에 손님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카운터형 식당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카운터형 식당을 이야기할 때 인건비나 동선의 이점만 부각되는데 간과해선 안 될 점이 바로 요리 과정이 손님에게 그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고객은 소바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보고 복잡한 주방 속 향기를 맡고 둔탁한 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손님의 오감을 만족시키며 필수적으로 감정의 고조를 불러옵니다. 이런 감정의 고조는 손님에게 더 큰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만족하게 만듭니다. 손님이 소바를 맛보았을 때 느끼는 감동과 즐거움은 앞선 오감 만족의 크기만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해당 식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고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타소바는 그 자체로 고객에게 특별함을 제공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현대의 소바장인은 이러한 감정적 경험을 통해 손님과의 깊은 연결을 형성하고 지속가능한 고객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력적인 마케팅 전략을 위해서는 고객에게 흥미를 주고 기대감을 심어주며 식당에 입장했을 때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강력한 연결을 형성하고 소비자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감 만족을 펼쳐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